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나가는 펭TV PD님이 저희한테 연락을 다 주셨어요? 펭수가 기가 너무 세서 저희 제작진이 감당을 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경준석 두고 보자. 너가 뭘 알아? 뭘 알아? 펭수 그래도 200만 구독자 가지고 있는 완전 스타 크리에이터잖아요. 이경희 선배님 40년 예능 경력 가지고 계신 차이신데 펭수를 좀 잡아줄 수 있는 사람 경준님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저희가 콜라보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. 이경규 선배님은 진짜 펭수가 제대로 매운맛 봐가지고 좀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. 되게 짜증나네 목소리. 아 왜 전팀 왜 그러세요? 다리 타시냐? 아 당신답니다. 참여 아무것도 없이다 어디. 그게 저희가 원하는 바입니다. 코코아TV 가서 생고생하는 거. 서로 고생을 시켜드리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. 좀 좋네요. 펭수와 이경규님이 소속사 및 프로그램을 바꾸기로 합의합니다. 누르기, 벗기. 이렇게 팔아넘겨도 될지 모르겠는데. 아 매니저. 근데 여기가 카카오 맞아요? 여기 보세요. 카카오에 카카오잖아요. 아 저기 있네 저거. 저 라이온. 아 참여. 이제 제 동상으로 좀 교체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펭수는 가끔 생각이 없는데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. 교체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봐봐요. 여기 제가 딱 하나 있으면 얼마나 될까요? 이거 제 동상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. 펭파 안녕하세요 여러분. 찐펭수입니다. 오늘 찐펭수 첫 게스트로 40년차 예능 코인돌 예능 코인돌 이경규 씨 모시고 얘기 나눠볼게요. 첫 번째 질문입니다. 최근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출전을 하셨는데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어느 정도세요? 매주 한 300만 부여 정도를 뭐야 풀아니냐. 뭐야 풀아니냐. 공감한 겁니다. 아 뭔가? 풀아니냐. 진짜 매끄러운데. 그럼 지금 여기가 카카오잖아요. 네. 선배님의 이모티콘이 있겠네요 그러면? 당연히 있겠죠. 없어요. 아 어? 아 그렇구나. 아니 저는 3개나 있거든요 지금. 펭수 저는 이모티콘 3개 다 있어요. 야. 그런 거 말하면 어떡해요. 하하하하하하 계속해서 일단 질문을 좀 몇 가지 더 해볼게요. 신 선배님께서 이경규 라인이라고 들었어요. 네. 그러면 빅데이 선배님이랑 친하십니까? 아주 자고 같이 시를 맺은 형제나 마찬가지. 나 마찬가지. 엄청 친합니까? 지금 자꾸 나오겠다는데 아껴두고 있어요. 지금은 C급들 펭수 이런 애들 써먹고. 뭔가 지금 착각하시는 거 같은데요. 착각이 아니에요. 지금 제가 출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배님께서 출연하시는 거예요. 선배님 지금 D급이잖아요. 선배님 지금 D급이잖아요. 제가 C급이면 선배님 D급. 나 A뿌뿌리에요. 아니. 괜히 짜증나네 목소리. 저한테 왜 그러세요? 지금 괜히 제가 찐팽수 이거 하니까 질투하시는 거 같은데요. 에이. 진짜. 행네. 여보세요. 발도. 전화주세요. 오늘은 어떤 친구가 전화를 해줬을지 친구도 함께 받아볼까요? 하나 둘. 여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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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친구 나왔어요. 네 친구 반가워요. 자기소개 부탁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문진아입니다. 문진아. 문진아 친구. 문진아 친구. 문진아 친구는 미안해. 짠. 문진아 친구하고 저랑 얘기 좀 나네. 아 그럴까요? 문진아 친구. 문진아 친구는 뭐 갖고 싶어요? 저는 본연이 인형 갖고 싶어요. 본연이 인형을 갖고 싶어요. 아 그래요. 돌려돌려 둘 반. 돌려돌려 둘 반. 돌려돌려 둘 반. 돌려돌려 둘 반. 아 보내하니. 내 보내하니. 나와라. 에이. 어린이 악마 세트. 아이고 어린이. 아이고 어린이 악마 세트. 세트네. 괜찮아요. 오지 말고. 괜찮아요. 네. 이경규 선배님께 하고 싶은 말 있어요? 하고 싶은 말 있어요? 파이팅. 아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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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 이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 뭐 리허설이라고요? 뭐 리허설이라고요? 네. 이번 3월 예언서이고요. 진짜 친구로 할게요. 이야. 진짜 친구는 따로 있고. 지금 이제 작가님이 대신 해주신 건데. 네. 20대이십니다. 네. 목소리가 그렇게 어린이스럽게 목소리를 내? 저는 어린이입니다. 이렇게. 리허설 이만큼. 저희 이경규 선배님은 같은 씬 두 번 찍으면 안 돼요. 원테이크 좋아하시거든요. 무조건 한 씬은 한 번에 리허설 안 하세요. 두 번째 다시 시키시면 그 다음 씬에 영향이 있어요. 아니요. 어? 아이템 들어보실래요? 첫 번째. BTS 선배님과 콜라보레이션. 누구요? BTS. 펭수가 섭외할 수 있는 거예요? 또 매니저가 해야죠. 안 돼요, 그럼 이거? 혹시 다른 거. 그럼 다른 거. 펭수 무비. 영화를 제작합시다. 제가 주인공이고 배우는 저밖에 안 나옵니다. 그럼 그게 무슨 재미가 있죠? 그게 재밌는 거죠? 그게 브이로그 아니에요? 브이로그라뇨. 무비입니다. 무비. 이경규 아저씨랑 할 때나 펭수랑 할 때나 영화 얘기하는 건 똑같네요. 돈 투자해 줄 때 있어요? 그거는 이제 알아보셔야죠. 미세를 아직 10살이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게 돈이 있어야 또 영화를 찍을 수 있고. 다음 거, 다음 거, 다음 거. 세계 1주. 첫 번째는 스위스입니다. 아니 왜 되는 게 없어요? 근데 왜 이렇게 돈 많이 든 BTS 영화 세계 1주 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. 아니 나 하고 싶은 거 안 되며. 욕부터 시작하는 거 같아요. 몰라, 몰라, 몰라. 몰라, 몰라. 나 안 해, 나 안 해. 펭수. 펭수. 아니 오늘 너무 반가웠긴 한데. 아까 뭐라 했어요? 시작이. 반이다, 반이다. 그렇죠. 펭귄이 왔으면 봐주세요. 죄송합니다. 잘 부탁드릴게요. 이번 아이템 빼요, 그거. 이번 또 탈락. 다음 아이템, 다음 아이템, 다음 아이템, 다음 아이템, 다음 아이템. 뭔지 이거? 저도 사실 저희가 가는 길이 좀 다른 거 같아요. 저도. 어이없어. 조금 더 성인 대상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. 펭수랑 좀 결이 다른 거 같네요, 생각보다. 그거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였어요. 열심히 하세요. 좀 갑니다. 그래요. 그래요? 반가웠어요, 그래도. 반갑습니다. 네. 멀리 안 나가요. 아, 저 친구 버릇이 없네. 열 살이라 그런지.